도 projection 이거 안 돼, 이거 진짜 안 돼, 이거. 아, 쎄티들! 5만 명이 있네요. 내가 한번 잘해. 5만 명이 있네요. 5만 명이 있네요. 오늘은 평소에 운동할 때는 형 바디 누나라고 이렇게 뽑는데 형 바디 누나가 부기하는 건 솔직히 좀 가볍다고 느껴져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. 조금 더 이제 클래스 있는 수업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된 분이 바로 이승철 선수. 네. 저랑은 운영대 사이에요. 같이 우리 저 펀트만 하실게요. 역시 운영대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제가 뱀틀 치려면 내가 카운트로 맞춰. 아니 그냥 뱀틀을 쳐야 되니까. 이승철 선수가 아무튼 선수입니다. 한국인으로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한국인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다.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. 저 형이 얘기했거든요. 아 제가 얘기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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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네. 형, 여기 뭐 물어봤던 질문이였어요. 여기 얘가 질문할 게 있다봐요. 전만에 익히니까 너무 상태를 보세요. 역시 루틴이 5, 6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괜히 싶은 티라고 하신 게 아니고는. 자세를 한번 볼게요. 아, 예. 테스트를 하는 거죠, 테스트. 자, 한 장대. 자리를 모아서 하면 어떤 일인지. 자세를 이렇게 이걸. 자세를 앞으로 나가는 부분을 더 그래가지고 변경이 안 되죠. 그렇지. 자세를 이렇게 이걸. 한 장을 놓치겠어요. 그거 오늘 가지 안 먹어. 한 장을 먹었어요. 아까 한 똑같이 하나. 아니, 가운데가 너무 커서 그래요. 아, 참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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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한번 매겨주시죠, 그러면. 아니,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약간 포텐셜을 면에서. 여성들이 잘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저 선수님도 여성 좀 하셔가지고 또. 어떻게 하세요? 맨몸을 해봤는데 중량으로 한 번. 아, 네. 아, 네. 여성분들부터 한 번. 네, 맨몸을 먼저 좀. 아, 예. 네. 우선 일단 할 수 있길래. 세 번째 있어요? 이거요? 아, 거꾸로 예뻐. 아, 아직 해링. 아까 거울 보고. 머리를 트리고 들어가자. 아까 했던 자세 기억나죠? 유사트 해도 하면 되거든. 아. 보셔야 되겠어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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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지막에 또 먹은 건데? 아 되겠다. 원래 운동에는 또 예의가 중요하겠죠. 아 예의. 어떻게 저 오픈 그립으로 해볼까요? 대충 그립으로. 이 자세는 어떤 거예요? 이게 선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앞에 추가 두 개 달려 있어서 그게. 이게 정신을 좀 많이 차지해가지고. 약간 좀 너무 벌어져 있다고요. 아. 가운데서가 잘 녀석은 거 같고. 네. 헤미급이라서요. 가운데서. 아 아 어 랩 프레스. 혹시 이산조랑 저 또 결합해서 스커트 하는 스타일이라서. 아 한번 볼게요. 네. 안타코야? 오오. 드라마. 그거는 안 돼요. 그렇지. 아니 떨고 있는데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건 이제 힘들어진 게 아니라. 6.... 야6 8 아 괜히껏 목을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liberd 불편한데 없어요? 아 선생님 근데 나는 무게 안 굳고 20개의 몸으로 타냐고 이거 보일 수 있는 탓이다! 너무 좋다 하셨나요? 기계가 좀 무거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뭐야? 갑자기야 이거 안 되겠어 너무 마음 깜신 거 아니에요? 너무 깜짝이야 나도 아까 지금 보냈거든요 다음부터 고집량으로 제가 원활용으로 할게요 고집량 저 반복으로 할게요 그럴게요 이제 벗을게요 몇 개나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죽어요 넣었어요 넣었어요 더 원활용으로 해 할 수 있어? 할만해? 할 수 있어? 할만해? 잘한다 잘한다 왜 먹기도 하는 거야 뭐 못할 것 같긴 한데 아 잠깐만요 이거 큰일 났다 자 하나 둘 셋 못해! 진짜 못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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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 이런 거 처음 봐 왜 왜 나 얘 이런 거 처음 봐. 내가 이거보다 더 힘들어하는구나. 이렇게 그만 그만. 산모야 산모. 야 해 놨냐. 이건 또 안에 넘는 거네요. 안 절 게 도망가고... 허벅젤리 벌리면서 되게 기대돼. 혹시 힘들어가나 확인 한 번. 네. 확실히 들어간다. 기들지 마요. 기들지 마세요. 틀려줘요. 벌려주면서 틀려주면 돼. 벌려줘요. 벌려주면 돼. 벌려주면 돼. 벌려주면 돼. 벌려주면 돼. 그렇지. 벌려. 아 이게 안 되네. 다리를 벌려야지. 한 번 해볼까요? 이 상태에서 하면 돼. 네. 네? 아직 안 한 거죠? 아 예. 앞차 봤어? 아 예. 아 예. 아직 안 한 거죠? 재밌을라고. 한 번에 보여주면 또 안 되잖아요. 벌려주면 돼. 턴. 벌려주면 돼. 벌려주면 돼. 벌려주면 돼. 아 일어서서 하는 게 내가. 제가 일어서는 게 시작되더라고요. 벌려주면 돼. 벌려주면 돼. 벌려주면 돼. 벌려주면 돼. 안 하다가 해도. 그거하고 다야 너 지금? 비대면 안 된대. 뭐야 뭐야 뭐야. 따 fas fas Roh 아 아니 같은 40km가 아닌 거 같아. 자, 나와봐. 나 진짜. 나 너무 웃기려고 했나봐. 나 진짜. 아 보여줘 봐. 진짜 그냥 근데 이거 끝까지 최고한 선은 될 것 같아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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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 다 해봤어요. 네. 어? 근데 이거 끝까지 최고한 선은 될 것 같아요. 우와 진짜 짱이다. 미디어보다 더 좋은데. 아, 요식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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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. 1, 2, 3 בה 아메리칸 크림 어 데려왔어ит? 오 데려왔어? 우와 원하러! 무섭다 보네 자, 입만 써보겠습니다 자, 입만 써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잠깐만, 그래! 자, 3개 4개! 3개!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전자 궁금하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3대 몇 치시는지 3대 몇 치시는지 몇 치는 한 200 스포츠는 240건가요? 260 960 60에 800이네요 260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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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을 드세요 평소에 아이스크림, 떡볶이 절대 안 드세요 그럼 혹시 오늘 진볶게 촬영했으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선수님 앞에서 라면 오빠한테 저도 길거리에서 싸운다면 연락 좀 오늘 촬영하고 제가 소리도 많이 하고 귀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 특식 양배추 피자 양배추 피자 양배추 피자 청소 베랑이 안요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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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large 나한테 해줬어. 어? 누구야 저거? 응? 왜 그래? 진짜 맛있겠다. 근데 진짜 죄송한데 스커트가 자세가 없었죠? 만세하고 만세하고 가슴이 가슴을 붙어요. 다르잖아요. 괜찮아요. 아 괜찮아요. 아 괜찮아요.